최수가 인간 몸으로 붓기한다. 최수 추출 시작. 타로군 계속 벌어질걸. 내가 마지막은 아니야. 니가 관리하는 세계는 불안정하다. 임무 완료. 이제 복귀한다. 아이를 살려줘요. 회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죄수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둬놓았나. 작고 안전한 곳. 인간의 배. 저게 뭐야?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바로이다! 다른 지원대로 간다. 신인가?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근데 그 천둥통을 찾아가 이걸 왜 찾을까요? 심상시 같네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놈들은 내가 처리를 내 걸 뺏길 순 없잖아. 위험에 대비하라. 죄수 위치 파악해. 제주번호 197A. 설계자? 목적이 뭐지? 이게 터지면 지금이 끝난다. 나갑시다. 용서 잘 하시길. 신감이 있어. 넌 여기서 못 빠져나 봐. 역시 도로가? 설계자부터 잡아. 다른 인가들 몸에 들어갈 수 있으네. 이것은 신상품. 저놈은 내가 마시오. 니나바라네. 그럼 더 나오시게.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 안녕. 안녕. 안녕.